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중 캠핑 왔는데 오는 길에 비가 막 쏟아졌거든요 도착하니까 지금 살짝 비가 그쳤어요 빨리 피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오늘 옥타곤 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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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ps dens이 油 팬 wichtig 구워 너무 열 recommend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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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입구쪽이 가려져가지고 아 이거 뭐지? 했는데 제 앞에는 이게 라인 고춧가루 바닐라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부춧가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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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소금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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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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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춧가루 구ran 생강 Wak hast Mohammed ,' Trump 성 Ohhh 고춧가루 이제 간장 간장 조합 대주 조금 참깨물 참기름 참기름 오늘 여기 캠핑장에 치윤님도 오셨더라구요. 묵을 주고 가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의 이른 저녁은 고등어 두부 구이입니다. 막걸리랑 비오니까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치즈가 자른다. 그리고 이 치즈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치즈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치즈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꼭 불기름으로 구우세요 여러분 불기름이 진짜 맛있어요 두부는 고춧가루 되게 맛있는데요? 양념장을 직접 만드셨나? 짠 고춧가루 비오는 날 고등어구이랑 두부 그리고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었나?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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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그 고춧가루 고춧가루 iam acad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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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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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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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부상이 다 부러졌어. 골뱅이 무침 말고 갑오징어 무침 했거든요. 아, 이게 맛있네요, 여러분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상큼하고 여러분, 저 굉장히 맛있어요. 보일 소주도 맛있다고 약간 짭조름한데 깔끔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. 한번 마셔볼게요. 처음 마셔봐요. 짠. 짠. 아, 약간 짭조름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. 오, 괜찮아요. 소주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, 여러분. 오, 굉장히, 진짜 굉장히 깔끔합니다, 여러분.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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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ives. 짠. 메시지는れる leavingiras Styleüector Sensei gum 라는40uu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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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빗소리 덕분인지 마음도 평온하고 기분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빗소리 덕분에 잠도 푹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요 3초 뒤에 봐요 이 추 지났다고 와 진짜 춥다 비와서 더 추웠을 수도 있는데 와 밤새 엄청 떨었어 춥습니다 따뜻한 티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커피나 오우 은 삼겹살 닭다리 닭다리 배abo 깨 시甜 오늘 아침은 김밥이랑 스팸 구워서 먹으려고요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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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py 소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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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